아유 이쁜 말라를 우리 남편이 갈기를 다 털을 갖다가 가위로 잘라버렸어요. 뭉친 것을 자른다고 이 갈기를 사자같은 갈기를 다 잘라가지고 똥개를 만들어놨어요. 좋은 인물을 우리 남편이 똥개를 만들었어요 말라를. 내가 제일 이뻐하는 말라를. 아유 똥개가 돼서 지도 싫은가봐. 어이구 이거 좀 봐 갈기 말라먹고 갈기를 다 잘라가지고 이 뭐 털이 막 이렇게 엄선한 걸 이걸 자르면서 갈기에 뭉친 것을 자르니까 인물이 아주 배기 싫어졌어요. 아이고 참 우리 미남 얼굴이 아이고 좋은 놈이 됐네 좋은 놈이 아이고 배기 싫어 말라가 아유 왜 아빠가 이렇게 인물을 버려놨지 안목이 없어가지고 아 소나무를 그냥 전부 뭉퉁하게 단발머리로 만들어 놓더니 이제 개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개 갈기를 다 없애버렸어요. 인물을 다 버려놨어 다 잘라가지고 뭉친 거 자른다고 그냥 갈기를 잘랐어요 사자머리 갈기를. 아이고 지도 좀 싫은가봐요. 음 아이고 기분 나쁘지 너도. 우리 말라 제일 미남인데 이 털을 다 잘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자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. 응 언제까지 봐줘야 돼 이거. 응 아빠가 망쳐놨어.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미적 안목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서도 왜 저렇게 나무는 손대는지 몰라. 다 망쳐놓고 내가 그거 다시 회복시키려면 애를 먹어요. 음... 아... 감사합니다.